오늘 핑크빛부터 한번 다시 돌아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혼돈의 바판이야. 저거요. 혼돈의 바판. 혼돈. 혼돈의 바판. 막았어, 나도. 뭔가 때리는 맛이.. 소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, 그치? 아, 아, 나 죽었는데 왜 죽었어? 아, 아, 나 죽었는데 왜 죽었어? 뭐하는지? 수고하 interview 매가마스 그리고 이 두 원을 이제 불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대로는 그 덕분에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 대로 한 번 더 잘 맞춰요 그는 이 대로 그는 또 자리에 대로 이제 더 잘 맞춰서 이제 더 잘 맞춰요 다가마다 음 아 아 얘 이거 안 갖추면 안되나? 꼭 갖춰야 되나? 아케이드 안 갖췄다 다음은 하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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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역시 가드야 원래 죽어야 됐는데 살았어. 왜 다 써? 또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또 스킬 못쓸고 못쓸다고 일부러 죽었습니다. 아 진짜요? 아 이거, 이거는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죽은 거 진짜. 어 너무 가겠다? 됐어? 그래. 가려놨네? 어우 나도 써놨네 어우 캣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여기서 다면 죽나? 어우 죽는거다 아 이거 세네 생각보다 데카드도 다 스킨을 끼얹는데 어우 생각보다 세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